미적분 선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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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계산하는 건 0분의 0 꼴 그냥 끝이란 말이야. 계산은 간단하단 말이지. 계산은 간단해. 근데 이거를 막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틀리더라고.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삼각함수 극한 요즘에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는 뭘까? 틀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 보니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이 너무 미적분을 열심히 안 해요. 너무 열심히 안 해. 옛날에 가형, 나형이던 시절. 그때는 우리 가형 수험생들, 이과 수험생들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적분 선택자 수험생들이 미적분을 제일 열심히 했어. 미적분을 제일 많이 했어. 공부를. 공부 양 자체가. 그러다 보니 삼각함수 극한 이 문제는 나오는 패턴이 새로운 게 특별한 게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기출을 완벽하게 섭렵하고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놔서 정답률이 꽤 높았다고. 이거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하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 근데 요즘엔 보면 이거 때문에 아주 환장하겄대. 그리고 정답률이 너무 떨어져. 그 얘기는? 그래. 수학원 수학도 공통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알겠는데 말만 미적분 선택자야. 난 미적분 선택자야. 그래 놓고선 안 하면 되니? 안 되지. 이거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이건 하면 올라. 이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면 오른단 말이야. 하면 오른단 말이야. 알겠어?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브레이크 스루 특강으로 이거 제작을 했는데 모든 삼각함수 극한 기출을 최근 거뿐만 아니라 옛날 것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꼭 봐야 되는 걸 제가 12문항을 딱 선별했어. 12문항을. 정말 딱 봐야 되는 모양별로 다 분류를 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만 보면 되라고 말하면 내가 사위꾼이죠. 근데 이것만 정말 보면 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것만이라도 보고 꼭 가라는 정말 그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걸 제가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잘 설명해 드릴 거야. 이미 강의 다 완강됐습니다. 제가 완강됐고 추석 특강으로 제가 평촌어셀에서 이걸 진행했고 진행한 그 강좌를 촬영해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미 또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캐스트에서 조금 더 홍보하고 싶어서 홍보하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찍는 거니까 우리 미적권 선택자 중에서 삼각함수 극한이 너무 어려우라는 사람들은 가서 이거 꼭 한번 좀 들어줘.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 밑으로 쭉쭉쭉쭉 한쪽 내려가면 브레이크스루 특강이라고 있을 건데 그중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보면 이거 있을 거야. 교재 당연히 PDF 파일로 다 제공할 겁니다. 알겠어? 뭐 여러분들한테 구매하라고 할 테니까 PDF 파일로 다 제공되니까 그냥 1강 옆에 있는 거 PDF 파일 쫙 다운받으셔가지고 메가패스 학생이면 다 들을 수 있죠. 혹도 메가패스 학생이 아니더라도 강좌 가격이 만 원인가 만일천 원인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의 꼭 들어주세요. 이미 완강됐고 너무나 너무나 선생님이 잘 찍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이거 듣고 나면 이번에 상각함수 극한 여러분 28, 29, 27, 28, 29 정도에서 왔다 갔다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수능 가서도 100% 나올 거 아니니? 그치?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맞힐 확률은 지금 듣지 않은 현재 시점보다 현저하게 높아질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알았어? 그러니 자신 있게 준비한 강좌니까 가서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홍보하러 나왔어요. 뭐 여러분 위에서 나온 거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그럼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